성북구 약수함 안녕하세요 성북구 약수함입니다 오늘은요 토속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당군의 자손입니다 옛날에는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산보고 빌고 물보고 빌고 하늘보고 빌고 이렇게 빌어서 자식들 잘되라고 해서 잘된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대가 바뀌면서 타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미신으로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토속신앙은 미신은 아닙니다 열심히 뭐든지 하늘하고 하늘 보고 빌고 조상 보고 빌고 모든 마음을 고운 마음으로 해서 열심히 빌면은 옛날에 어르신 할머니들이 손으로 이렇게 빌면요 무쇠도 녹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의 힘으로 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기도니까 이게 토속신앙이에요 그래서 고사 지낼 때나 장강에다가 물 떠놓고 빌을 때나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명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꼭 소원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토속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신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을 너무 배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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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